증시와 반대로 환율은 급등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달러당 1,300원을 넘보는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가뜩이나 국제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환율까지 오르면 우리 기업들에게 더 큰 부담이 됩니다. 비상 걸린 기업들 상황, 이어서 안건우 기자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2.4원 오른 달러당 1,286.4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전 한때 1,292원을 돌파하며 연고점을 경신했지만, 외환당국의 개입으로 상승폭을 간신히 줄였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이창용, 한은 총재는 오늘 아침 비공개로 만나 비상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며 환율 제동에 안간힘을 썼습니다. 기업 경영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달러로 유류비 등을 결제하는 대한항공은 올해 1분기 공시에서 환율이 10원 오르면 환 손실 410억 원이 발생한다고 밝힌 상황. 원화가치 하락으로 수출 기업이 반짝 효과를 본다 해도,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 폭등에 환율까지 오른다면 무역수지 적자 폭은 눈덩이처럼 커지게 됩니다. 실제 수입액이 수출액을 웃돌면서 올 들어 쌓인 무역적자는 138억 달러를 넘어 200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금융위기 당시 수준인 1300원대를 돌파할 거란 암울한 전망도 나옵니다. 1300원은 언제 언제 갈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만약에 금리 대응을 하지 않으면 더 넘어갈 수도 있죠. 당장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대폭 올려 달러 가치가 오르면 한국은행으로서는 환율 방어를 위해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장면 800 800 800